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패배로 가장 행복했을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면봉을 재사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안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9년까지 단계별로 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패배로 인해 가장 행복했을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재임 당시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부담금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재선에 실패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줄리언 제이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순서를 정하자면 중국과 이란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지칭하며 주한 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부담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부국이 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안 된다며 버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리저 교수와의 인터뷰에 당시에는 호의적으로 임했으나 며칠 뒤 완전히 시간 낭비인 인터뷰였다며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필진들이 자기 멋대로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퇴각하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학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일부가 미국에서 군사 장비 사용 등과 관련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티프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5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2023년 회계연도 국방예상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훈련이 미국의 국제군사교육훈련 IMET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원조 프로그램인 IMET는 외국군 초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군사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는 민간인들까지 동참해 러시아 군인에게 독이 든 케이크를 전하거나 군에 자원 입대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러시아군에 적극 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하고 명예로운 저항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5일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2023 회계연도 국방예상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시작한 매우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는 분쟁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미국, 우크라이나와 모든 동맹국이 꽤 오랜 기간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는 중에도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에 따라 동유럽의 미국 증파 필요성에 대해 영구적인 기질을 만들되 영구적으로 주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면봉을 재사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 사람의 입에 넣었다가 뺀 면봉을 다음 사람 입에도 넣은 것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 바이청시에서 코로나19 방역 요원이 PCR 검사용 면봉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방역 요원은 검체를 채취한 뒤 용액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캡슐에 면봉을 넣고 휘졌습니다. 그런 뒤 다음 사람이 오자 같은 면봉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합니다. 지난 1일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청시 방역 당국은 논란이 일자 연습 상황이었다며 실제 검체를 채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린성에서는 한 달간 4만 4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상하이에선 2020년 초 우한보다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자주의회는 소득세에 감면한 HB1437을 회기 종료 직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최고 5.75%에서 2024년 5.49%로 낮춘 뒤 2029년에는 최종적으로 4.99%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부터 인하된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 인하 결정 배경에는 조자주정부의 재정 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의회 주정 연설을 통해 2021년도 세금 잉여어분이 3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뒤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감면안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1만 2천 달러까지 부부 공동 납세자 신고자의 경우에는 2만 4천 달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번 소득세 감면안이 조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자주는 지난 2018년 소득세를 6%에서 5.75%로 인하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드라이브, 칩, 퍼트 대회는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차세대 골프 유망주를 위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대회에서 한인 어린이들이 부각을 나타냈습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카일리 정양이 10살에서 11살 부분 우승을 차지했는데 카일리 양을 만나봤습니다. 드라이브, 칩, 퍼트 대회는 18월 라운드를 돌아 점수를 내는 일반 골프 대회와는 달리 드라이버 샷, 칩핑, 퍼팅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카일리 정양은 이번 대회에서 드라이브 부문 5점, 칩 부문은 3점, 그리고 퍼트 부문은 10점 등 총 18점을 얻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카일리 양은 카일리 정양은 아버지의 권유로 5살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프로 골프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라이브, 칩, 퍼트 대회는 전국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40명의 남학생과 40명의 여학생이 참가해 7세에서 9세, 10세에서 11세, 12세에서 13세, 14세에서 15세 등 각각 남녀 8개의 디비전 우승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한인경제단체장과 역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등 50여 명의 운영위원들은 결선 후보지인 러스와 오렌지 카운티의 주요 개최 요건을 검토한 후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렌지 카운티를 선정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왔으며 개최 21년째가 되는 2023년 처음으로 해외에서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가계 경제에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전역의 가계 예산에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이 더 제한된 가구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저소득층 가구는 수입의 77%를 생활필수품에 지출하는 데 비해 고소득층은 31%만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층은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면 저가 브랜드로 옮겨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저가 브랜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 학살 정황과 관련해 끔찍한 잔악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교황은 잔악행위가 여성과 어린이 같은 무방시 상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며 이들은 전쟁이 끝나길 간청하는 희생자일 뿐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교황은 시커멓게 색이 변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펴 신자들에게 보여주며 순교의 도시 부차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 뒤 다시 접어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91만 5,277명, 누적 사망자는 100만 9,94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9,34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96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4만 541명, 누적 사망자는 3만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6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 배직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6,737명, 누적 사망자는 2,06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내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5,211명, 누적 사망자는 1,73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